스폴체체첌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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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잠시만요 우와아아아아 어 길게 눌러 점프 어?! 아ㅋㅋㅋㅋ 우앜!!!! 으으 야아 으으 야아 귀여운 녀석 어어어어 뭐지? 뭐하는 건데 우와 오! 대박 와 물고기로도 빙의가 되네 근데 이 위에 이거 뭐예요? 방금 뭐였지? 호오오오오오오오 하아하 소멸살 수가 없어 살려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아 됐어 오! 오오오오!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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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잠시만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길게 눌러 자움표 얽 우악 으으 이이이 허아아아아아아 vocês 우아 우아 나 방금 뭘 본 거야 봉랑아 우리가 뭘 본 걸까? 너 뭐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뭐해! 자꾸! 아아 지금은 물에 잠겨있는 이곳이 스케일이 뭔가 이상해졌는데? 왜 생선이 사람만해졌어? 아니 사람이 생선만해졌어? 뭔가 이상한데? 훨씬 컸었어야 됐는데 어어! 허어! 잠시만요! 허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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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아까 그 폭포씬 다시 보고싶다 석사님이 고맙습니다 이것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섬을 하나님을 들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장범의 주위원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성명으로 이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성명의 주위원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성명의 주위원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성명을 기억하는 곳은요? 도움이 되기시길 바랍니다. 나 그럴 시간 없어요. 빨리빨리 진행해야 돼요.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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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나봐. 아빠 죽이고. 개소리 하지마. 그렇게 시끄럽게. 안에 왜 힛라이사야 했는데. 공벽을 통과하자. 아빠가 잘못했네. 박채계! 오. 마을사람들이 이제 나를 따르기 시작했구나. 오오오오! 뭔데? 으아아아아악! 왜 길이 끊어져 있... 아... 옆에 길이 있었군요. 마을 다르기 시작했 sucedjet? 둘이 problem 이거... 그리고 손 뭐지跑 오우우ICK 앑 으어 뭐야 버리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잖아 아 왜있는거야 이거 길이 어디야? 길 찾는게 문제네 길 찾는게 친절하지가 않아요 아 물 속으로 들어가 아아아아 여기 길이 있네 길이 뭔가 대놓고 안나와 안보이니까 알기가 힘들긴 아아아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아아아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느낌이 까다롭니 자연스럽지가 않네 아아 그놈의 전설의 동물은 또 어떻게 찾아가지고 또 어 사람을 희망을 주게 안해 안해 여기 도전과제들 다 절망뿐이야 뭐야 이건 뭐야 영원아 너 왜 내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니 아이템인줄 길이 안보이는데 아아 아 아폭고 뒤에 있구나 그니까 길이 막 이렇게 좀 약간 티나게 있어야 알 수 있는데 와우 와아 얄라나 세력이 상당히 컸구나 그럼 원주민들 사는곳인줄 알았더니 아 banner 아 아 아 아 음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There has to be loads to learn here Let's look around a bit 뭐야 저긴 뭐야 여기 더 많은 기억의 위치를 찾기 오 축제 분위기인데? 이번엔 영혼 쪽 영혼 쪽 이야기인 것 같애 늑대의 과거만 보는게 아니라 영혼의 과거도 볼 수 있구나 여기 또 뭐가 있는데? 칼라니 아빠 아닌 것 같은데? 의상만 비슷한 것 같고 오 그렇게 빈부..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어? 세상에 여기는 죽었는데 한 명은? 백부 goog59 이따가 어? 흐어엉 칼라니가 아주 여신이었네 자세히 보니 선녀였다 버섯이 왜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어요 여기다 박채게이 . . 땅강아지가, 아 곤충이야? 어? 어? 헉 다 풀어졌어? 근데 실제로 저러면 안됩니다. 바로 물어 뜯겨요? 흐허허허 동물원에 가둬져 있던 동물들이 불쌍하다고 어리고 순수한 마음에 딱 풀어주면은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이런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게임은 게임일 뿐 따라하지 말자 칼라니 선녀였네 와 탑 큰거 봐 허접한 점프 줄에서 허점 오 보스전이다 보스전 뭐야 헐 야생동물 풀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하는거야? 참 원시적이었을때는 저런 걸 많이 했었던거 같애 유흥거리가 많이 없으니까 저런걸로 그러는게 아닐까 싶네요 역사를 보면은 투우도 그렇고 근데 요즘에는 즐길 것들이 많으니까 저런거 안하잖아 이제 동물들의 뭐라고 하죠? 인권이라고 하면 뭔가 말이 안되는데 동물들의 권리도 잘 생각을 해주고 그러는 시대가 왔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가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아질테고 그런것도 나중에 불법으로 지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지금 이미 불법인가? 투견은 이미 불법이구나 야 뒤에 쌀과자 있어 야 뒤에 쌀과자 있어 맛있겠다 쌀과자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많이 먹으면 너무 딱딱해가지고 입 아픔 뭐지? 고춧가루를 뿌린 쌀과자인가? 새로 출시한 매운맛 단짠단짠 허억 돌을 밀어서 저걸 부순거구나 칼라니가 시킨거구나 칼라니 그래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성소 따위 의미가 없죠 아아 그래서 빛의 도시에서 쫓겨난거구나 완전 완벽한 반역자지 하지만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는걸 알지 나가는 다른길 옆쪽에도 길이 있네요 오 벌새야 아아 너무 오래간만이야 니가 너무 그리웠어 벌새가 만능이야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좀 이유로 물주기 정말 많은 컨텐츠들을 다 놓칠거같은 기분이 쓰는데? 뭐 여기 주변 좀 둘러볼까? 뭐 있나? 확실히 벌새가 좋다 와 호수 엄청 이쁘네 이거 백방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쪽으로 가잖아요 뭐 있다 최소한 유물 하나 정도는 있겠지 자 뒤쪽을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입구로 돌아와서 되게 붉은 연기에 또 아오 하고 짖어줍시다 근데 바위 뒤에서 뭐하니 아아 이제 서로 싸우는구나 이게 진짜 전쟁이야? 아빠 일족이랑 딸 일족이랑 이렇게 얘네는 숨어서 지켜보고 있고 얘네는 딸 잡으려고 뛰쳐나온거고 헐 이겼어? 그 많은 애들을 딸 부족이 이기고 진입 가능하네 헉? 다 죽었어 저 친구는 왼쪽 길을 비춰주지만 난 오른쪽 길을 가지 하하하하 따라와보시지 오 따라왔네 유물 하하하하 얼굴에 걸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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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과자를 달성하면 사슬을 끈다 여기는 지금 막다른 길이라 못 가네요 하하하하 혹시 모르니 얘네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 이 토시리로 변신을 해서 오케이 안너편으로 왔어 하하하하 이 카사 이 카사 저 왕이 있는 곳까지 도달을 했어요 어떻게 될까? 어? 아,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빠가 왕이 아니었어? 그냥 족장인가? 족장이 왕 아니야? 반영이다 아름다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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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한눈판 사이에... 쫓아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눈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행히 잘 도망쳐 나왔네요. 이거 친구의 목걸이 아니야? 어, 아빠인가? 아빠다. 어... 이번에는 아빠가 보내주는 거야? 아니, 이렇게 인정이 있는 사람이 왜 그랬어? 왜 친구를 죽였냐고. 하... 아빠의 실수 하나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아빠다. 아빠 나 딸 한쪽이 조금만이라도 참았더라면... 어떻게 영웅 가버렸어... 어떻게 영웅 가버렸어? 칼라니 모룩. 칼라니 모룩. 그 certainуг 가버렸어. extremely uncomfortable. 썩! 안됐어... elders. 실행! stephen. 니가 가버리면... ور. xton. Penny. 키랑. issen. 오... 다행히 내 이동 속도가... GOTST 영웅만큼빨라요. itas. 어? 너 머리에 그 흰색 털 사라졌는데? 버그인가? 설마 이대로 게임 오버 아니죠? 어? 하! 이 츤데레 영혼 녀석 그래 돌아올 줄 알았다 이 츤데레 영혼 녀석 하... 이 츤데레 영혼 녀석 이 츤데레 영혼 녀석 그 에어여 이 츤데레 영혼 녀석 성원 녀석 저 어머니 겨우 상체야? 약간, 약간 큰데? 다리가 있어! 아, 원래 다리가 있었나? 아닌데, 이거보다 약간 좀 더 땅딸막했었던 것 같은데?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을 하지 않느냐 가자 박채계이! 철박철박 아, 여기 물고기가 있었구나 이 세상은 나의 도무여 와아오오 왜 다른 물고기들이 나보다 빨리 가? 같이 가 빨리 가는 애로, 가라타자 느린 녀석은 필요없어! 오오오오! 오, 맵이 여러 군데 어디로 가야되? 으어어어어얭 버섯을 찾았습니다 방금 그게 버섯이었어요? 와 정말 의의로치 않게 와 맵 진짜 완전 재밌어 이런 거 오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런거 아주 좋습니다 이스피씨도 수호해요 워어어어 야 저기 이거 아 됐다 으아악 거기에서 버섯을 다 모아야 되네 야! 다 왔어 야 기다려봐 야 물콩이야 너 왜이렇게 빨리 가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가 이거 버니압 해야되나요? 오오오오오오 재밌었다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호어어 호어어 호 잘려줘 호아 호어 호어 대쌓 딸가 고생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